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현대 전기차 확대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건데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서 언어 투심이 일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한동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닷권에서 재료들이 등장하면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현대에 관련돼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목 리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상시 EDP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EDP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편입을 하고 굉장히 좀 저점 구간에서 잘 편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수익을 많이 냈고 현재 2차까지 달성을 한 종목인데 제가 최근에도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금 삼성 SDI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드렸었고 삼성 SDI가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상시 EDP가 그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자연스러운 좀 눌림 이후에 어제랑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 SDI의 그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들도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상시 EDP가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어느 정도 이제 한 17,500원대에 넘어가서 17,500원대에 좀 가면은 조금 매물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중간에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빛소프트도 좀 보겠는데요. 자 이종모드 편입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좀 잘 가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제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뭐 2차까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위메이드 쪽 소식 때문에 그 위믹스 쪽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나 한빛소프트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오늘도 사실상 그렇게 뭐 하락세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이 올라갈 때는 또 같이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 드론 쪽 제가 말씀드린 드론 쪽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제 1차 어제 달성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2차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번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편입했던 게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닷건에서 이렇게 좀 짧은 종목들을 지금 제가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을 최근에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넥슨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건에서 좀 이제 이슈들이 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게임 종목들 편입했던 이유는 지금 이제 11월달이 되면 우리 이제 부산에서 지스타라고 하는 또 국내의 게임 행사 가장 큰 게임 행사가 이제 개막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넥슨게임즈도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넥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4년 만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기대작도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바닷건에서 계속 모멘텀들 좀 재료를 쌓아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11월달까지 이런 모멘텀들 충분히 유효하니까 넥슨게임즈도 한번 바닷건에 있을 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3종목 리뷰 좀 도와드렸고요. 이제 오늘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가는 3670원이고 종목명은 3기라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 한번 좀 올라왔다가 이때는 사실 포르쉐에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포르쉐 이슈는 다 소화를 시키고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이제는 바닷건에서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기라는 종목도 역시 바닷건에 있을 때 재료들 등장과 함께 한 번씩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3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3기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업체 이제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뭐 엔진 관련된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된 부품들을 주로 많이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에도 기존에 많이 공급을 좀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 쪽도 계속 꾸준한 성장이 나오면서 이 전기차로의 좀 변화하는 시대에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에도 당연히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인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아우디 이런 회사한테 이런 부품들을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정차 부품주로서 계속 성장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대차 쪽의 모멘텀. 이 업체가 현대나 기아차에도 공급을 좀 하기 때문에 그쪽의 모멘텀을 보시면 오늘 나왔던 소식이 이거죠. 정의선 회장이 체코 총리와 회담을 진행을 했고 이제 유럽 쪽에도 전기차 시장 좀 점점 확대를 좀 하고 체코 쪽에 있는 공장들도 전동화 체제로 점점 변화시킬 같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서로 했습니다. 상호 협력을 좀 하면서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오가게 됐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사실 또 체코 총리를 만난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의장국이 바로 체코입니다. 의장국이 지금 체코이기 때문에 이 체코와 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정책들 하반기 유럽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현대차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만남이 꽤 의미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에도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또 3기 한번 주목을 좀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한번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기존의 이 업체가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좀 하는데 자동차 쪽이 내연기관 부품들도 공급을 하지만 이제 2019년부터 전기차 시장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왔었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듈이라든지 이런 모듈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전기차 쪽 업체한테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도 공급을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LG 에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얼마 전 실적이 나왔을 때도 분기 사상 최대의 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좀 잘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에 따른 3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에 제가 최근에 매출 흐름도 한번 재무제표상 흐름들 좀 봤는데 실제로 내연기관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더 큰 사업들이 부품들이 좀 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기의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우리가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또 북미 쪽에도 공격적인 투자나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에요. 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상 보시면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 56억 2분기에는 30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흑자 기조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종목이 3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미션 개통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이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에 대한 고품 매출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알루미늄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게 결국에 수익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3기가 주로 생산하는 부품들이 알루미늄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원가 부담이 좀 작용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원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러시아 쪽 제재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부담은 지금은 조금 오히려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이미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 시점들이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판가로 조금 전가가 되면서 이제 가격 오히려 수익,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 쪽에서도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제 1차 목표가는 3975원 잡도록 하겠고요. 2차는 4290원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